에너지 관리 기능 4. 기출 및 실제 예상 문제 1번. 고위발연량 9800kcal per kg인 연료 3kg을 연소시킬 때 발생되는 총 저위발연량은 약 몇 kcal per kg인가? 단, 연료 1kg당 수수분은 15%, 수분은 1%의 비율로 들어있다. 정답은 3. 26,952kcal 해설. 연료 1kg을 연소시킬 때 저위발연량은 고위발연량-600 곱하기 9 곱하기 수수분 플러스 수분임으로 9800-600 곱하기 9 곱하기 0.15 플러스 0.01은 8,984kcal가 된다. 따라서 연료 3kg을 연소시킬 때 저위발연량은 8,984 곱하기 3으로 26,952kcal가 된다. 2번. 보일러의 자동제어에서 제어량에 따른 조작량의 대상으로 맞는 것은 1. 증기온도 연소가스량 2. 증기압력 연료량 3. 보일러 수위 공기량 4. 눈의 압력 급수량 정답은 2. 증기압력 연료량 해설. 보일러의 조작량의 대상 증기온도 전열량 보일러 수위 급수량 눈의 압력 연소가스량 3번. 보일러 마력을 시간당 발생연량으로 환산하면 정답은 2. 8435kcal 해설. 보일러 마력은 1시간에 100도씨에 물 15.65kg을 증기로 증발시키는 능력으로 1. 보일러 마력의 상당 증발량은 15.65kg per h이고 1. 보일러 마력을 시간당 발생연량으로 환산하면 15.65kg per h 곱하기 539kcal per kg으로 계산하면 약 8,435kcal per h가 된다. 4번. 보일러 안전벨브 부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안전벨브는 바이패스 배관으로 설치한다 2.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밸브 축을 수직으로 한다 4. 가능하는 보일러 동체에 직접 부착한다 정답은 1. 안전벨브는 바이패스 배관으로 설치한다 해설. 안전벨브는 바이패스 배관으로 하지 않는다 5번. 난방부하가 24,000kcal per h인 아파트에 효율이 80%인 유류 보일러로 난방하는 경우 연료의 소모량은 약 몇 kg per h인가 단, 유류의 저위발량은 9,750kcal per kg이다 정답은 2. 3.08 해설 보일러 효율은 연료 소모량 곱하기 저위발량분의 난방부하로 0.8은 연료 소모량 곱하기 9,750분의 24,000 계산하면 연료 소모량은 약 3.08kg per h가 된다 6번 긴 관의 한 끝에서 펌프로 압송된 급수가 관을 지나는 동안 차례로 가열, 증발, 과열되어 다른 끝에서는 과열 증기가 나가는 형식의 보일러는 정답은 2. 관류 보일러 해설 관류 보일러는 강제순환식 보일러에 속하며 긴 관의 한쪽 끝에서 급수를 펌프로 압송하고 도중에서 차례로 가열, 증발, 과열되어 관의 다른 한쪽 끝까지 과열 증기로 송출되는 형식의 보일러이다 7번 보일러 부속 장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수트블루어 전 열면에 부착된 그 흐름 제거 장치 2. 공기 예열기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장치 3. 증기 중 열기 증기의 과부족을 해소하는 장치 4. 절탄기 발생된 증기를 과열하는 장치 정답은 4. 절탄기 발생된 증기를 과열하는 장치 해설 절탄기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 8. 15도씨의 물을 보일러에 급수하여 엔탈피 655.15kcal 증기를 1시간에 150kg을 만들 때의 보일러 마력은 정답은 2. 11.3 아력 해설 보일러 마력은 539 곱하기 15.65분의 매시 실제 증발량 곱하기 발생 증기 엔탈피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로 각각 대입하여 계산하면 약 11.38이 된다 9. 보일러의 성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연소실로 공급된 연소가 완전 연소시 발생될 열량과 드럼 내부에 있는 물이 그 열을 흡수하여 증기를 발생하는데 이용된 열량과의 비율을 보일러 효율이라 한다 2. 전열면 1제곱미터당 1시간 동안 발생되는 증발량을 상당 증발량으로 표시한 것을 증발률이라고 한다 3. 27.2억 kg per h의 상당 증발량을 일보일러 마력이라 한다 4. 상당 증발량 G2와 실제 증발량 GA의 비 즉 GA분의 GA를 증발 개수라고 한다 정답은 3. 27.2억 kg per h의 상당 증발량을 일보일러 마력이라 한다 해설 일보일러 마력은 1시간에 100도씨에 물 15.65kg을 증기로 증발시키는 능력으로 일보일러 마력의 상당 증발량은 15.65kg per h이고 일보일러 마력을 시간당 발생연량으로 환산하면 15.65kg per h 곱하기 539kcal per kg으로 계산하면 약 8,435kcal 540kcal per h가 된다 10. 다음 중 용적식 유량계가 아닌 것은 1. 로터리형 유량계 2. 피토관 유량계 3. 루트형 유량계 4. 오버기어형 유량계 정답은 2. 피토관 유량계 해설 피토관은 동정합의 차이로 풍량을 측정하는 기구이다 11. 보일러 연소 자동 제어를 하는 경우 연소 공기량은 어느 값에 따라 주로 조절되는가? 정답은 1. 열류 공급량 12. 보일러의 증기 헤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발생 증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원통 보일러에는 필요가 없다 3. 불필요한 열 손실을 방지한다 4. 증기의 공급량을 조절한다 정답은 2. 원통 보일러에는 필요가 없다 해설 원통형 보일러에서 증기 헤더는 반드시 필요하다 13. 보일러의 상당증 발량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단, H1은 급수 엔탈피 H2는 발생 증기 엔탈피 정답은 1. 상당증 발량은 실제 증발량 곱하기 H2-H1 나누기 539 14. 연소용 공기를 노예 앞에서 불어넣음으로 공기가 차고 깨끗하며 송풍기에 고장이 적고 점검 수리가 용이한 보일러의 강제 통풍 방식은? 정답은 1. 압익 통풍 해설 압익 통풍 방식이란 연소용 공기를 송풍기로 노입구에서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밀어넣어 통풍하는 방식이다 15. 증기건도 X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X는 0은 포화수 2. X는 1은 포화증기 3.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X는 습증기 4. X는 100은 물이 모두 증기가 된 순수한 포화증기 정답은? 4. X는 100은 물이 모두 증기가 된 순수한 포화증기 해설 건도 X X는 0은 포화수 X는 1은 포화증기 건포화증기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X는 습증기 16. 보일러의 배기가스 성분을 측정하여 공기비를 계산하여 실제 건배기가스량을 계산하는 공식으로 맞는 것은? 5. X는 실제 건배기가스량 G0은 1온 건배기가스량 A0은 1온 연소공기량 M은 공기비 정답은? 2. X는 G0 플러스 M-1 곱하기 A0 해설 실제 건배기가스량은 1온 건배기가스량 플러스 과잉 공기량으로 G는 G0 플러스 M-1 곱하기 A0이다 17. 보일러의 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 관의 내부에는 연소가스가 흐르고 외부로는 물이 차있는 관 해설 관의 내부에는 연소가스가 흐르고 외부로는 물이 차있는 관을 연관이라 한다 18. 보일러 급수장치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4. 급수내 관은 안전저수위보다 약 5cm 아래에 설치한다 해설 급수내 관은 보일러 안전저수면보다 50mm 정도 낮게 설치한다 19. 보일러 자동 제어에서 목표치와 결과의 차이값을 처음으로 되돌려 계속적으로 정정 동작을 행하는 제어 등 정답은 4. 피드백 제어 20. 보일러의 집진장치 중 집진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정답은 4. 전기식 집진기 해설 집진 효율이 가장 높은 집진장치는 전기식 집진장치이다 21. 열 요 공급장치에서 서비스탱크의 설치 위치로 적당한 것은? 정답은 1. 보일러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번화보다 1.5m 이상 높게 설치한다 해설 서비스탱크는 중요의 예열 및 교체를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다 서비스탱크의 설치 위치는 보일러 외측에서 2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하며 번화 중심에서 1.5m에서 2m 이상 높게 설치한다 22. 중요 연소 보일러에서 중요를 예열하는 목적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연소 효율을 높인다 2. 분무 상태를 양화하게 한다 3. 중요의 유동을 원활히 해준다 4. 중요의 점도를 증대시켜 관통력을 크게 한다 정답은 4. 중요의 점도를 증대시켜 관통력을 크게 한다 해설 중요를 예열하는 목적 연소 효율을 높인다 분무 상태를 양화하게 한다 중요의 유동을 원활히 해준다 중요의 점도를 낮게 하여 유동을 원활하게 해준다 23. 보일러에 절탄기를 설치하였을 때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보일러 증발 양이 증대하여 열의율을 높일 수 있다 2. 보일러 수화 급수화의 온도차를 줄여 보일러 동체의 열흥력을 경감시킬 수 있다 3. 저온 부식을 일으키기 쉽다 4. 통풍력이 증가한다 정답은 4. 통풍력이 증가한다 해설 절탄기는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로 통풍력을 낮추어 준다 24. 제어 장치에서 인터로크란 정답은 2. 구비 조건에 맞지 않을 때 작동을 정지시키는 것 해설 인터로크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음 동작을 멈추게 하는 동작으로 보일러에서는 보일러 운전 중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연료 공급을 차단시키는 전자벨브, 솔레노이드 벨브의 동작을 말한다 25. 다음 중 원통형 보일러가 아닌 것은 1. 이평 횡관식 보일러 2. 벤슨 보일러 3. 코니쉬 보일러 4. 스코치 보일러 정답은 2. 벤슨 보일러 해설 벤슨 보일러는 나선형으로 감긴 작은 직경의 튜브로 구성된 보일러이다 26. 가스 연유 연소 시 화염이 번호에서 일정거리 떨어져서 연소하는 현상은 정답은 2. 리프팅 해설 선화 리프팅은 가스 육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더 빠른 경우 발생하며 화염이 번호에서 일정거리 떨어져서 연소하는 현상이다 27. 보일러 운전 중 프라이밍이 발생하는 경우는 정답은 3. 부하를 급격히 증가시킬 때 해설 프라이밍 발생원인 관수의 농축, 유지분 및 부유물 포함 보일러가 과부하일 때 보일러 수가 고수위일 때 28. 이상 기체가 상태 변화를 하는 동안 외부와의 사이에 열의 출입이 없는 변화는 정답은 3. 단열 변화 해설 단열 변화는 외부와의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기체 상태 변화를 말한다 29. 다음 중 가연성 가스가 아닌 것은 1. 수소 2. 아세틸렌 3. 산소 4. 프로판 정답은 3. 산소 해설 산소는 가연성 가스가 연소하는데 없어서는 되는 조연성 가스에 속한다 조연성 가스에는 산소, 오존, 공기가 있다 30. 보일러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보존할 때 가장 적합한 보존방법은 정답은 3. 건조 보존법 해설 건조 보존법은 완전 건조시킨 보일러 내부에 흡수체 또는 질소 가스를 넣고 밀폐 보존하는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 보존방법이다 31. 보일러 연소 시 감올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1. 수분이 많은 연료를 사용한다 2. 2차 공기를 가열하여 통풍 조절을 적정하게 한다 3. 연소 실내에서 완전 연소시킨다 4. 연소실이나 연도를 연소가스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개량한다 정답은 1. 수분이 많은 연료를 사용한다 해설 감올림 현상 방지 대책 수분이 적은 연료를 사용한다 2차 공기를 가열하여 통풍 조절을 적정하게 한다 연소실 내에서 완전 연소시킨다 연소실이나 연도를 연소가스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개량한다 32. 가스 보일러에서 가스 폭발의 예방에 위한 유액사항 중 틀린 것은 1. 가스 압력이 적당하고 안정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2. 화로 및 골뚝의 통풍 환기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점화용 가스의 종류는 가급적 화력이 낮은 것을 사용한다 4. 착화 후 연소가 불안정할 때는 즉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정답은 3. 점화용 가스의 종류는 가급적 화력이 낮은 것을 사용한다 해설 점화용 가스의 종류는 화력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33. 논의 미염 가스가 도란 착화에서 급격한 연소를 일으켜 화염이나 연소가스가 전부 연도로 흐르지 않고 연소실 입구나 감시창으로부터 밖으로 분출하는 현상은 정답은 1. 역화 해설 역화란 불꽃이 돌발적으로 티반으로 역행하는 현상이다 34. 가스 연소장치의 점화 요령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2. 기름 연소장치와 달리 자동 재점화가 되지 않도록 한다 해설 가스 연소장치의 점화는 기름 연소장치와 달리 자동 재점화가 되지 않도록 한다 35. 강제순환식 온수난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온수의 순환 펌프가 필요하다 2. 온수를 신속하고 고르게 순환시킬 수 있다 3. 중력순환식에 비하여 100원의 직경이 커야 한다 4. 대규모 난방용으로 적당하다 정답은 3. 중력순환식에 비하여 100원의 직경이 커야 한다 해설 강제순환식은 중력순환식에 비해 100원의 광경이 작아도 된다 36. 보일러의 부식에서 가성체화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2. 보일러판의 리백구멍 등의 농후한 알칼리 적용에 의해 강조직을 침범하여 균열이 생기는 것 해설 가성체화란 농축알칼리에 의해 발생하는 불규칙적인 미세한 균열 현상이다 37. 기둥형 주철제 방열하기는 벽과 얼마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는 것이 좋은가? 정답은 1. 50에서 60mm 해설 방열하기는 벽에서 50에서 60m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38. 강철제 보일러 수압 시험 시 시험수압은 규정된 압력의 몇 퍼센트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2. 6% 해설 강철제 보일러 수압 시험 시 시험수압은 규정된 압력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9. 보일러 설치 검사 기준상 보일러의 외벽 온도는 주위 온도보다 몇 도씨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가? 정답은 2. 30도씨 해설 보일러의 외벽 온도는 주위 온도보다 30도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0. 보일러의 살 비면에서 수격작용의 예방 조치로 틀린 것은? 1. 증기배관에는 충분한 보온을 취한다 2. 증기관에서 중간을 낮게 하는 배관 방법은 드레인이 고이기 쉬움으로 피해야 한다 3. 증기관은 증기가 흐르는 방향으로 경사가 지도록 한다 4. 대형 밸브나 증기에 더해도 드레인 배출장치 설치를 피해야 한다 정답은 4. 대형 밸브나 증기에 더해도 드레인 배출장치 설치를 피해야 한다 5. 해설 대형 밸브나 증기에 더해도 드레인 배출장치를 설치하여 수격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1. 지역난방의 특징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각 건물의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비해 열의율이 좋다 2. 설비의 고도화에 따라 도시 매연이 증가된다 3. 연료비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4. 각 건물의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비해 건물의 유효면적이 증대된다 정답은 2. 설비의 고도화에 따라 도시 매연이 증가된다 해설 지역난방은 대규모 시설로 일정 지역 내에 건축물을 난방하는 형식으로 설비의 열의율이 높고 도시 매연 발생은 적으며 길게 건물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42. 벽이나 바닥 등에 가열용 코일을 묶고 여기에 온수를 보내 열로 난방하는 방법은? 정답은 2. 복사난방법 해설 복사난방은 벽이나 바닥 틈에 가열용 코일을 묶고 여기에 온수를 보내 열로 난방하는 방법이다 43. 보일러의 매체별 분류 시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증기 보일러 2. 가스 보일러 3. 열매체 보일러 4. 온수 보일러 정답은 2. 가스 보일러 해설 보일러 매체별 분류 증기 온수 열매체 44번 온수 난방 설비에서 온수 온도체에 의한 비중력체로 순환하는 방식으로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난방에 사용되는 것은? 정답은 3. 자연순환식 난방 해설 자연순환식 난방은 비중 차이로 순환하는 방식이다 45번 온수 난방의 분류를 세운 온수에 의해 분류할 때 고온수식 온수 온도의 범위는 보통 몇 도씨 정도인가? 정답은 4. 100에서 150 해설 온수 온도에 따른 분류 저온수 방식 기방식 100도씨 이하 65에서 85도씨 고온수 방식 밀폐식 100도씨 이상 100에서 150도씨 46번 다음 중 보일러의 운전 정지 시 가장 뒤에 조작하는 작업은? 정답은 3. 댐퍼를 닫는다 해설 보일러 운전 정지 순서 열류 공급 정지 공기 공급 정지 급수하여 압력을 낮추고 급수 펌프 정지 증기밸브 차단 드레인 밸브 염 댐퍼 다듬 47번 하트퍼드 접속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환수관 내 응축수에서 발생하는 플래시 증기의 발생을 방지한다 2. 저압 증기난방의 습식 환수 방식에 쓰인다 3. 보일러 수가 환수관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한다 4. 증기관과 환수관 사이의 표준 수면에서 50mm 아래의 균형관을 설치한다 정답은 1. 환수관 내 응축수에서 발생하는 플래시 증기의 발생을 방지한다 해설 하트퍼드 배관법은 저압 증기난방 장치에서 환수주관을 보일러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증기관과 환수관 사이에 설치한 균형관에 접속하는 배관 방법으로 환수관 파손 시 보일러 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48. 다음 보기를 보고 기린보일러의 수동 조작 점화 요령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기역 연료 밸브를 연다 니은 번호를 기동한다 디귿 눈의 통풍압을 조절한다 리을 점화봉에 점화하여 연소실료 번호 끝에 점 방화부 10cm 정도에 둔다 정답은 1. 디귿 리을 니은 기역 해설 보일러 수동 점화 순서 눈의 통풍압 조절 점화봉 점화 번호 가동 연료 밸브 개방 49. 보일러 급수 중에 탄산가스를 제거하는 급수 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1. 기폭법 50. 보일러에서 이상 폭발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2. 연료 공급 차단 해설 보일러에서 이상 폭발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연료 공급을 차단해야 한다 51. 어떤 온수 방열기의 입구 온수 온도가 85도C 출구 온수 온도가 65도C 실내 온도가 18도C일 때 방열기의 방열량은 단, 방열기의 방열 개수는 7.4kcal 제곱미터 H도C이다 정답은 1. 421.8kcal 제곱미터 H 해설 방열기 방열량은 방열 개수 곱하기 방열기 평균 온도 마이너스 실내 온도로 7.4 곱하기 2분의 85 플러스 65 마이너스 18은 계산하면 421.8kcal 제곱미터 H가 된다 52. 난방면적이 100제곱미터 열 손실지수 90kcal 제곱미터 H 온수 온도 80도C 실내 온도 20도C일 때 난방부하는 정답은 3. 9000 해설 난방부하는 열 손실지수 곱하기 난방면적으로 90 곱하기 100은 9000kcal H가 된다 53. 온수 발생 보일러의 전열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일 때 방출관의 안지름의 크기는 정답은 3. 25mm 이상 해설 전열면적당 방출관의 안지름 10제곱미터 미만 25mm 이상 10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미만 30mm 이상 15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40mm 이상 20제곱미터 이상 50mm 이상 54번 전열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의 보일러에는 분출밸브의 크기를 호칭지름 몇 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는가? 정답은 4. 20mm 해설 전열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보일러에는 분출밸브의 크기를 호칭지름 2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5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상 목표 에너지원 단일한 정답은 2.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 사용 목표량 56번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의 등록은 누구에게 하는가? 정답은 4. 한국에너지공단 해설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의 등록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57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상 평균 효율 관리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에너지 소비 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 측정에 관한 자료를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58번 열쇠용 기자재 관리 규칙에 의한 검사 대상 기기 중 소형원수 보일러의 검사 대상 기기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가스 사용량은 몇 kg·h를 초과하는 것부터인가? 정답은 2. 17kg·h 해설 소형원수 보일러는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 사용압력이 0.35Mbps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구멍 탄용 온수 보일러 축열식 전기 보일러 가정용 화목 보일러 및 가스 사용량이 17kg·h 이하인 가스용 온수 보일러는 제외한다 59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상 에너지 사용자와 에너지 공급자의 책무로 맞는 것은 정답은 2.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60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상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 개발 3. 열사용 기자재 안전관리 4.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품 판매 정답은 4.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품 판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5.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bzw. 5. 에너지 이용 합 Tales 찬리화 bran 5.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sis